네, 이번에는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과 함께 최근 지식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증시가 조정 국면에 있다가 강한 반등 생각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는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추세적인 전환으로 봐야 될까요? 네, 뚜렷하게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크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고요. 바닥은 일단 확인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만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한 12% 이상 떨어진 다음에 한 3%, 4% 이 정도 반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진짜 추세 전환으로 이게 완전 간 건지. 이제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고 증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들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추세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처음 구매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박스권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추세 전환보다는 바닥을 확인한. 그리고 박스권이 조금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투자해도 신중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이게 굳이 표현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적인 환경인 거죠. 사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정의학이 따로 좀 다르지만 예를 들면 두 자릿수의 물가 상승률 반면에 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떨어지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의 예상도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위험 요인이 되고 아직까지는 물가 상승 때문에 경기가 둔화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서 소비가 줄고 이런 현상들은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돈을 많이 풀었고 그 돈 푼 걸로 물가 상승을 견딜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물론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게 금리 인상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유동성과 경기 회복이라는 두 가지 힘이 다 작동했을 때보다는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가는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조금 우리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고 불편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상승이 장기화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긴축 기조에 돌입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오르고 있어서 중앙은행들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점에 조금 더 과감한 형태로 통화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물론 이 과정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긴축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인상한 것뿐만 아니라 대출을 주기 시작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금리 인상 아직 많이 남은 거 아니냐. 사실은 11월부터 다음 달부터는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 시작하는 테이퍼링을 할 텐데 테이퍼링이라는 건 이게 좀 금리로 따진다면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퍼센트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런 현상을 얘기한다고 봅니다. 물론 양측의 효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일단 긴축은 시작된 거고 지금은 사실 긴축을 안 하면 오히려 시장이 불안해질 법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결국은 긴축은 좀 출발해서 어떻게 이 물가를 잘 조절하느냐. 그리고 병목 현상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면 또 어느 순간에는 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시장의 기대를 잘 안정시키느냐. 그런 과정은 이미 출발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반에 중국이 GDP 성장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대로 나오면서 우리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은 최근에 증시를 이렇게 보면 미국이 가장 선전하고 있고 유럽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고 상대적으로 좀 힘을 못 쓰는 게 아시아권 증시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됐든 대만이 됐든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인도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중국 자체의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왜 둔화되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의 상승 또 전력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자기네들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워낙 방역을 세게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도 그거를 상수할 만큼 올라와 주지 못해서 중국이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비슷한 현상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러한 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특히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대신에 많이들 중국 경제가 완전히 침체냐 아니면 완전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받는 영향의 정도가 좀 작다 뿐이지 분명히 중국이 안 좋은 건 우리 중시에는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중국의 헝다 문제도 사실 좀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이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2, 제3의 헝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 3, 4주 전에 여기 나와서 헝다 문제 막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의 원인은 결국은 중국이 긴축을 시작했기 때문이고 중국의 긴축이 금리를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는 돈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돈줄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몇 개 부동산 기업들은 더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런데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를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거의 국영은행들이죠. 그 국영은행들이 과연 잘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견딜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마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날 때마다 일시적 반응을 보이겠지만 나쁜 쪽으로 보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 정부가 이거를 해결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최근 우리 증시를 보면 이 경기 우려를 기업들의 좋은 실적으로 덮어가는 그런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기대감이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실적은 적어도 3분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근에 나타났는데 S&P 500 종목 중에 지금 발표된 데들만 한 86% 정도가 시장의 기대를 넘어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우리 물가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가가 오를 만한 환경 특히 원자재 때문에 생산 비용이 올라갈 만한 환경에서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키는 게 잘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록 물가로 생산 비용은 올랐지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겠다는 소비자가 있어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긴축이 좀 돌입되고 물가가 좀 더 올라가는 이런 환경이 지속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를 올려서 살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가격 전 가격이 낮아졌다는 얘기니까 기업의 채산성은 좀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4분기 내년도 1분기에 물가가 여하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기업 실적이 연동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3분기는 좋다. 그러나 4분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긴축이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시장 전망을 좀 해주시고요. 전략도 함께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7월까지 상승 추세를 보이고 그 이후에 지금 조정이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조정을 이끌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시장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하단이 이미 확인됐다는 점에서 너무 주식 비중을 다 줄이고 현금만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반 정도의 포트폴리오 중립 포트폴리오에서 반 정도는 성장주. 최근 보면 미국의 성장주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 그 성장이 물가나 금리 상승 우려를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성장주가 국내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그다음 나머지 반 정도는 지금은 사실 모멘텀이 작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을 갖고 가고 일부는 우리도 위드 코로나 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좋게 받을 수 있는 수혜주들. 예를 들면 우리 신발도 있을 거고 야외활동을 하게 되면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거로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고 편입을 해놓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심스러운 접근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포트폴리오는 반은 성장주, 반은 방어적 성격에 주시게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